힘을 빌어서! 어둠을 봐! 원시의 힘! 강력한 힘! 천사의 금지를 잊었는... 조이스틱으로 전진하세요. 공격버튼을 눌러 몬스터를 집어... 저기 너무 많아요! 스킬을 사용하세요 공포가 보이는구나 하찮은 인간 위험해요 이 스킬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쓰러질 줄이야 믿을 수 없어 퀘스트를 계속 진행하세요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질 진조입니다 무한 버튼을 터치하세요 자동 전투를 사용하면 전투가 더 쉬워져요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질 진조입니다 화살이 악dah 무너냐 괜히 고였어요 무너냐 그 흰 sneak 그럼 너를 깬다니 이니라! 이니라! 반드시 돌아올까? 이건 새로운 장비? 어서 장착해봐요! 신규 스킬이 활... 스킬을 레벨업하면 스킬의 위력이 더 강력해져요! 스킬이 위험하자! 스킬이 위험하자는.. 스킬이 위험함은... 스킬이 위험해져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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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